남자 50미터 허들 예선 2조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. 1레인 팀, 2레인 인피니티 남우현, 3레인 위대한 탄생 쉐인, 4레인 코요태 김종민 여기서 눈을 가볼 선수는요. 제가 볼 때는 인피니티의 남우현 선수인데요. 남우현 선수가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고 팀 내에서도 최고의 운동 신경을 발휘합니다. 그리고 4레인의 김종민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.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. 네네네. 신지 씨가 과연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김종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. 스타트 좀 어정쩡했습니다. 스타트 좀 어정쩡했습니다. 남우현 빨라요? 남우현 빨라요. 김종민은 옆에 가십니다. 쉐인, 쉐인 팀 이렇게 2, 3위권을 형성했습니다. 다들 잘 뛰었는데요. 김종민은 어떻게 된 거예요? 김종민 선수가 갑자기 카메라에서 사라졌거든요. 출발해서. 네 1위 뭐 뛰는 모습. 워낙에 남우현 선수는. 아 앞으로 뛰어요. 아 앞으로 뛰어요. 달리면서 웃어요. 네. 자 김종민 선수예요. 웃죠. 자 옆으로 갑니다. 안 비키죠. 뛰어요. 허들 피합니다. 네 겁이 많은 선수예요. 네. 아 죄송합니다. 아 아 무서워가지고. 제가 고소건 볼 수 있거든요. 제가. 눈빛 때문에 무서워가지고. 아 죄송합니다. 금메달. 내 거 해. 기록 나왔습니다. 이쁜태 남우현 8.26에 기록으로 1위. 그리고 팀 쉐인, 김종민 선수.